이리와 살려다니와 나이스 111 오케이 고 어우 힘축까지 넌 뒤졌다 기다려라 악마 그대로 간다 간다 노 아냐아냐 단광공에서 내고 다음에 두개 냅시다 간줌 아아 간줌 아아 이거 어떡하지 너 이거 간줌 어떻게 되겠냐 소기 메스껍 소기 일단 메스껍고 잡고 갑시다 아 그냥 당금 하나 던져줄걸 그랬나 아 그럴걸 당금 하나 던져줄걸 괜찮아 다음 턴에 죽일 수 있어 스포 자아 이이이이 쫄쫄 어 나이스 이 자과를 뒤머리 위에다 자 가라 준비한대 안 돼! 쇼기! 메시건 단검 발사! 까비! 아 단검 죽겠네 이럴 거면 첫 선 단검을 냈었어야지 완전 손해잖아요 하... 극손해네 삼코 다음 삼코 괜찮아? 또 있거든? 호호우! 휴호우! 싸워라! 머저리더라! 달려! 달려! 거우기야 거우기는 먼점도 두 발 나오기 전에 끝을 벌이겠다 다만 힘의 축복으로 널 죽여버릴 것이 거우기다 거우기야 정말 거우기야 큰일 났다 정말 거우기야 아 어떡하지 우와! 우와! 우아! 다음 한 대만 때리면 신성화! 아니면 당갑을 한 대만 맞추는데 한 대만! 죽어라! 죽어라 거흥! 죽어! 죽으라고! 돌량도 더 빨라간다! 죽어 죽으라고! 이미 끝나고 뭐야 오염된 놈 맨! 그렇지만 영웅에 피해를 주고 신성화까지! 짠! 늦었어 망하돌 끝났어 망하돌! 야 이게 재밌겠는데 잠깐만 병력 소집! gallaaaaaaaaaaaaa 갔딩~~~~ㅎㅎ 뭐야 왜 안나갔어 아니 아니 방금 당금 죽은 거야 괜찮아 괜찮 야호호호호 파 nach 후호호우우우우우웠 괜찮아 이겼으 아이 단검 휘웅휘웅 나가라고 죽음준비 해놨거든 아ㅏㅏㅏ tau 노래꺼 노래꺼 힐본 나오면 난 지는거야 근데 힐본 나오면 다 친다 사냥감 포착완료 응. 하하하 없죠 없어 나으읍 거같은거 하지마라 알겠냐 흐하하하아 좋다 개머리 아저씨 강령 그하구만 한번 더 갈까? 한번 더?